서울시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변경안 발표 수변 친화감성주거단지 목표로 개발 성수동이라는 동명은 옛날 성덕정이란 정자와 뚝도수원지가 있던 곳이라 하여 각각 천머리를 따서 성수라 했다고 합니다. 성수동은 타성동구 지역과는 중랑천으로 인해 단절돼 있어 별개의 생활권이었습니다. 1995년까지는 광진구였을 정도로 성동구보다는 광진구 생활권에 더 가깝습니다. 이전에는 큰 규모의 공업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성수동 공장지대는 점점 축소되고 다양한 형태로 재개발돼 주거지와 업무지구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을 재건축해 지식산업센터라는 오피스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에 초창기 IT기업들을 비롯한 벤처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지금의 IT산업단지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수동은 왕심리, 한양대 일대와 건대의 중간에 있어 두생활권의 연결치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지어진 이후로는 강북과 강남을 잇는 가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강북과 강남 모두 가기 편리한 교통의 요지로 부각되면서 2020년대 기준 서울에서 부동산 시세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곳입니다. 특히 성수동의 3대 아파트가 성수동이 부촌으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갤러리와 포렌은 분양 당시 강남을 넘어서는 분양가를 내세웠으며 한강 전망, 내구제 등에 힘입어 아직까지 최고급 주거시설로 평가받고 있고 서울숲트리마제의 경우 연예인 아파트로 입주 때부터 인기를 얻었고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역시 연예인들과 신흥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게 돼 성수동 고급 주거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수동은 한강뷰와 거대한 공원 푸지로 이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자 디올성수나 블루보틀 같은 sns에서 핫한 장소들이 대거 입점했으며 공장 지대를 개발해 소위 말하는 힙한 감성이 어우러진 가게들이 많이 생겨났고 sm엔터테인먼트나 큐브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아이돌 소속사도 많이 옮겨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한강변 미개발치가 남아있습니다. 성수동의 한강변 일대를 50층 아파트와 대규모 공원으로 재개발하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에 관심이 쏠립니다. 2009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개 재개발 구역 중 장기간 멈춰있던 성수동 일대 재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과 직접 연결되는 공원을 품은 수변치나 주거단지로 조성해 정원도시 서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강변을 주거공간 속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공유하는 수변치나 감성 주거단지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10년 이상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지역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최근 정책제도를 반영해 4개 지구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각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지정된 5개 전략정비구역 중 유일하게 유지되던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당초 정비계획상 대상지가 4개 지구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정비사업이 동시에 시행돼야 조성 가능한 대규모 기반 시설이 많았던 데다 지역 내 이해관계, 정책제도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진행이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이번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은 강변북로로 가로막혀있던 대지 여건을 개선해 도보로 한강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휴식조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정비계획 이상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우선 성수역 한강 연결축계 상업업무여가 기능 서울숲 한강 뚝섬 연계축계 선영공원 및 수변공원 기존 시가지 연계축인 뚝섬 로변으로 주요 공공서비스 기능을 배치해 토지를 역할과 기능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2011년 수립된 정비계획 대비 획지 면적은 약 5만 제곱미터 확대하고 순부담률은 약 10% 축소하는 한편 세대수는 기존 계획했던 세대수보다 약 9% 이상을 늘려 사업성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한강변 개방 공공성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전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디자인 혁신을 유도하고 건폐율용 정률 완화 유연한 높이 계획 적용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한강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단지 내부에 입체대크를 조성하고 단지를 중앙 집중형으로 배치해 가로변 개방감과 한강 조망 세대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단지 내부에 입체대크를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데크 면적이 건폐율 용적률에 포함돼 개발 가능 공간이 크게 제한되지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에서 데크 하부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안에서는 기존의 최고 50층 이하로 규제했던 층수를 제한하지 않고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해 유연한 높이 계획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변공원은 강변북로보다 높게 입체적으로 조성해 대상지의 입지적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단지와 연결된 새로운 석양명소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수변공원은 한강과의 단차를 극복하면서 도로 소음을 완충하는 방음벽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변북로 및 강변둘레길 상부를 공원주차장 등 시설과 수직적으로 연결하고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연결교, 엘리베이터, 공공보행통로 등 다양한 접근시설도 계획했습니다. 리듬감 있는 물결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한강 조망 세대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수변 및 지구통 경축랙의 축적으로 점차 낮아지는 점층형 경관을 유도했습니다. 한강 남단에서 성수지역을 바라볼 때 시선이 한강에서부터 주거단지로 이르기까지 다층적 경관을 볼 수 있게끔 계획했습니다. 최근 높아진 성수전략 정비구역 관심들로 인해 투자적격 여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분석이 따로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강북지역에서는 한남뉴타운을 제외하면 가장 시세가 높을 지역이고 경제적인 여력만 되면 언제든 진입해도 되는 입지라고 답변합니다. 단 토지거래어가 구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지역을 신규로 진입할 세대는 몸테크를 각오하고 진입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 교통망 oval 교통망 학생 유 파리 아라 dock 이더pit 그대 마 이더 я ذه 지금 66 가 고 From спрос و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